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망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가 노인을 때리면 젊은이 표가 나올 것이란 얄팍한 계산으로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인들에게 석고 대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약을 철회하고 사고할 때까지 개혁신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인들에게 석고 대죄하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철회합니다.